하유하유 하유하유 유우양입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이번 시즌 하이드아웃에 새로 생긴 헬스장. 이번 시즌부터 허물어진 벽으로 인한 디버프가 새로 생겼습니다. 빠른 레벨업을 위해서라도 벽을 수리하는 게 좋겠죠? 헬스장을 건설하기 위해 우선 허물어진 벽을 각 단계에 맞는 재료를 구해서 수리해야 하는데요. 망치의 경우 우드, 커스텀, 등대 맵에 도구가 나오는 장소나 나무상자에서 자주 나온다고 하니 먹으러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헬스장을 모두 건축했다면 12시 방향에 들어가기를 클릭해서 캐릭터가 직접 헬스장까지 가야 하고요. 헬스장에서 앞키를 눌러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 가운데에 마우스 잡클릭을 하라는 표시와 함께 선이 점점 좁혀오고요. 흰색 부분에 정확히 맞춰 클릭하면 성공. 흰색 부분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오른쪽 아래에 스테소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패 시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자주 실패할 경우 캐릭터가 골절을 당하기도 하니 조심하세요. 모두 끝나면 1인칭 시점으로 돌아오고요. 연속으로 할 경우 스탯이 추가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헬스장은 캐릭터의 음식 수분을 사용하기에 운동 전엔 꼭 음식을 먹고 시작하셔야 하고요. 1회 완료 후엔 캐릭터의 근육통이라는 1일 디버프가 걸립니다. 현실에 바쁜 유저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쉽게 스탯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요. 1일캐스트 느낌의 헬스장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봐요 봐요. 아유아유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해주세요.